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은 역시 가타카나 시험 문제였었죠. 정말 쉬웠었는데 왜냐하면 카메라, 그 다음에 삭가 너무나도 빈출 어휘였었던 데다가 혹시 가타카나 어휘를 혹은 스펠링을 어휘 문자로 쭉 다 미흡하게 외우지 못했던 학생분들이더라도 실은 아이웨오 두 번째 줄이 가케쿠케코였었잖아요. 초반에 나왔던 행의 글자가 시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다 외우지 못한 학생분들이었었어도 빈출 어휘인데다가 초반에 나왔던 행의 글자라서 정말 쉽게 풀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실은 그동안 가타카나 이 글자 정말 성실하게 암기했는지를 물어볼 때는 후반부에 있는 스펠링들을 물어보기도 했었었죠. 가령 히라가나의 와, 가타카나에서는 와 이렇게 썼었던 글자요. 비슷한 글자, 우가 있었던 것. 그래서 비슷한 글자를 선택지에 준다거나 혹은 레 같은 경우 실은 이렇게 썼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란 단어에도 나왔었는데 이 레 라는 글자가 그렇죠. 루. 같은 행에서 뭔가 비슷한 획으로 비슷하게 뭐가 먼저였었지? 라는 걸 헷갈리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선택지에 역시 레, 루 이런 형태로 일렬로 제시하면서 헷갈리게 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좀 냈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가타카나에서 빌범부터 역시 부담을 쭉 빼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자 이제 뭐 장음의 위치라던가 장음의 유무 같은 것들은 전혀 배제를 하고 있네요. 자 1번부터 기분 좋게 풀었던 시험 문제 자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히라가나 어휘만 주었고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. 늘 해설 강의에서 빈출됐던 어휘들이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간을 남겨두고 어휘 정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우선순위 단어 좀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던 학생분들께 늘 항상 수능 그리고 6월, 9월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들만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해주세요. 정리를 해주세요.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. 자 1번 소중히 합시다. 모노 다이세츠니 심하쇼. 저도 지금 발음을 소중히 합시다. 라고 해서 다이세츠니 라고 읽지 않고 다이세츠니. 뭔가 부드럽게 얘기했었죠. 타치츠테토 타행의 글자와 그리고 카키쿠케코 카행의 글자가 맨 앞에 위치하는 그런 단어들은 이 글자의 발음을 좀 약하게 발음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. 일본 사람들의 발음도 그렇고 실은 이 글자들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할 때도 한글에서는 이렇게 티긋 그리고 키역으로 써주지 않죠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수도는 도쿄잖아요. 그런데 한글로 표기할 때 어떻게 하죠? 도쿄라고 하죠. 자 이렇게 약한 발음으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일본어의 스펠링에서 타이세츠라고 열심히 외웠지만 자 평소에 많이 듣고 혹은 발음할 때 타이세츠 타이세츠라고 약하게 발음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. 라고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. 따라서 2번과 같은 이런 단어의 스펠링 성실성을 단어의 스펠링 암기 성실성을 물어보는 유형에서는 반드시 단어 맨 앞에 땡땡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단어 정리를 하시거나 두 번째는 장음을 가진 단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언어들을 골라서 단어 정리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. 자 두 번째가 바로 수영 우리 이응받침의 한자들은 장음을 가진다. 라고 했었잖아요. 바로 장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가 또 출제됐네요. 게다가 이 수영이란 단어는 역시 빈출 중에 빈출 어휘였었죠. 형은 수영을 잘합니다. 라고 나와 있네요. 수예 끝에 있는 장음 내일 이기리스 영국이죠. 자 슈바츠시마스 출발합니다. 정확하구요. 자 토모다치도 다베르벤토 도시락은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. 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벤또벤또라고 짧게 말해버리는 그런 습관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장음을 가진 마지막까지 여유있게 장음을 유지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런 어휘들이 빈출됩니다. 라는 것도 제가 팁을 드렸었네요. 자 5번 구아시이코토와 자세한 것은 메르데 이거 장음으로 자주 출제됐던 단어이기도 했고 요즘엔 장음이 나오진 않지만 메라는 글자도 그 다음에 루 아까 1번에서 설명드렸었죠. 카타카나의 스펠링 즉 1번 문형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임으로 역시 메일이란 단어도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자세한 것은 메일로 렌라쿠시마스 연락하겠습니다.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. 자 따라서 타이세츠니시마쇼. 그렇죠. 타이세츠. 애초부터 외울 때 이렇게 오리지널 발음 타치츠테토 이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바해서 좀 강조해서 발음하시는 연습으로 이렇게 초반부터 단어를 외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소편하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